아니 왜 자꾸 사람을 포켓몬으로 만드냐고 왜 자꾸 사람을 포켓몬으로 만드냐고 사람은 사람대로 포켓몬은 포켓몬대로 살아야지 포할몬 순두리도 참여할 수 있는 포켓몬 시청 포할몬 순두리들이 포켓몬 이름만 듣고 포켓몬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어 이거 재밌겠다 내가 이름을 내면은 포켓몬 모르는 순두리들이 이름만 보고 상상하면서 그리는 거야? 저 이제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은 포켓몬 이름 많이 알거든요 내 선바도감에 그래도 한 500마리 정도는 들어있는 것 같아 포켓몬 이름을 말해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생각나는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야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문제 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롱털을 그려보세요 오롱털 자 시작 오롱털 그리시면 됩니다 들어오신 분들 저도 그릴게요 제가 이제 정답지죠? 근데 진짜 이런 느낌이야 뭔지 알죠? 자 이거랑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그린 분이 정답자가 되는 겁니다 정답벌컵한 아참호 그리고 여기 이런 색깔이 똑같네 그죠? 제가 그린 거랑 완전 똑같네 어 제가 그린 거랑 잠깐만 이 사람 오롱털이 뭔지 아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인데? 누구야 이거? 자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전룡 전룡 그려주세요 전룡 제가 정답지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짜란 자 전룡입니다 2번 문제 어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는 암멍이 그려주세요 암멍이 암멍이 야 이거 뭐 어떻게 됐으려나? 자 이게 암멍입니다 포켓몬들이 이름에 굉장히 많은 정체성이 담겨있어서 이름만 들어도 좀 느낌이 와요 그죠? 이름 진짜 이상해 이름만 듣고 그릴 수가 없는 포켓몬이다 이거 자 4번 문제 갑니다 이거 안 먹이라고 그린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뭘 그린 거야? 무서워 어 무서워 와 빨리 답보고 싶다 자 4번 문제는 브리무음입니다 브리무음 이거는 딴 거 같은데 기대된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는 미라이돈입니다 미라이돈 제가 미라이돈 그려볼게요 나도 참가자인가? 나도 포할몬서로 참가한 건가? 아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썰러셔 그리시면 됩니다 어썰러셔 저 이거 잘 그려요 어 이거 고래왕이라고? 아니야 어썰러셔인데 아 어썰러셔는 좀 더 눈이 이렇게 생겼었나? 그림 실력만 보면 선바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알아요 죄송합니다 자 7번 문제 나갑니다 7번 문제는 자 기기기어르 그려주세요 나도 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생긴 거 맞나? 괜찮은데? 이렇게 생겼어 진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어 모래뱀 자 모래뱀 그려주시면 돼요 모래뱀 이런 느낌 아닐까? 그죠 모래뱀 자 다음 문제 우파입니다 우파 자 우파 그려주세요 우파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너무 완벽하게 그렸는데? 와 정치 그런 거 아니고 포켓몬스터 우파예요 구글에다가 우파 검색하면 뭐 나올지 무서워서 검색을 못해보겠네 흐었 흐怖 자 다음 문제는 갈몸에 그려주세요 갈몸에 타란 곤장 맞는 사람 같지? 요게 중요해요 요게 누가 봐도 곤장 맞는 이거 뭔가 구속당한 것 같은데 근데요 Tutaj도 색깔이 들어가지면은 또 우리 피카츄 한 번 그려보자 피카츄 포켓몬 그리기 하는데 피카츄 안 그리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피카츄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귀의 각도부터 다르죠? 칠십 모카츠 중국산인가요? 아니 게임 프링에서 고소하는 건 아니겠지? 다음 그림 치코리타 그려주세요 치코리타 치코리타 치코리타도 앵간하면 다 알 것 같아 그죠? 와 미쳤다 치코리타 그리라 해놓고 왜 애를 진화시켜요? 치코리타 이거 아닌가? 이거 맞지 않아요? 우린 이걸 베이리프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거 베이리프야? 치코리타 이거 아닌가? 아 뭔가 좀 많이 다르네 빨리 밑에 하나 더 그려 목에 이런 게 있었어 그거 같아요 쿠킷몬 대담 자다 일어나니 선다님이 그렇게 된 그거 자 13번 문제는 아머까오 그려주세요 아머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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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멋있는 거 아시죠? 이거 근데 골덕인데 생긴 게 색깔만은 칠하죠? 그럼 바로 느낌도 바로 나온다니까 이게 뭐지 이거? 하하하하 이게 정답 지브리에 그대들 그닥으로 살 것인가?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오가폰 그려주세요 오가폰 오가폰 오가폰이 잘못했는데 이거 마을에 나타나면 무조건 오가폰 잘못인데? 오 좀 내가 그렇지만 무섭다 지금 꽤 잘 아시는 분도 좀 있고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한 것 같거든요 자 완성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럼 한번 봐볼게요 1번 문제가 뭐였지? 아 오롱털 오롱털 아 근데 이거 보기 좀 이상하게 보겠다 뭘 그린 건지 알 수가 없잖아 2번 아 2번 문제 듣고 그랬으니까 전륭을 그린 건가 이거? 3번 암멍이 어 와 암멍이 잘 그렸어 소리내지마? 뭐지 이게? 아 브리무우 아 하하하하하 이거 그냥 무음인데? 이거 이거 뭐지? 아 미라이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미라이돈 하하하하하하 아 다음 와 어썜어셔 와 레알 모르겠네 그죠? 어썜어셔가 이거 말만 들었을 때 도대체 무슨 포켓폰인지 감이 하나도 안하나 그래도 뭔가 색감 비슷하게 잘 왔는데요? 어 기기기어르 어 기어세계 이거는 쉽네 아 이거 사막뱀? 뭐였지? 뱀.. 뱀사막이었나? 아 모래뱀 모래뱀 나랑 좀 비슷하게 그렸네 어 우파 이거 그리란 말은 안했는데 어? 뭐야 왜 우파가 또 두개있지? 그 다음에 피카츄 어 피카츄 치코리트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북케인이랑 리아코 뚜드려 빼고 최강자의 길을 걷고있는 우리 치코리타 아 치코리타는 포켓몬 몰라도 알만해 치코리타도 약간 그 쓰레기 포켓몬 밈이 있어가지고 어 암워까워 느낌 있다 요런 느낌이긴 해요 암워까워가 갑옷 입은 새 까마귀라가지고 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아 오롱털 털하나 이렇게 삐쭉 나온거야 오롱털 어 이거 귀여운데? 이건 뭐지? 아 전룡 전룡이라그러면 다 약간 그 드래곤 느낌으로 그리게 되네 어쩔수 없긴하다 전룡 들으면 약간 썬더의 드래곤버전이 생각이 나기때문에 어 부리부음 어 브리모음은 진짜 비슷하게 느낌 내기 불가능이죠 이름이 너무 이상하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거 한 개만 했어야 되는데 어 이건 뭐야 아 미라이돈 아 미라이돈은 다 돼지로 그리 의외로 미라이돈이 드래곤인데 아 이분 어썬어쇼 뭔지 아는 사람이다 기기기어로는 다 잘 그리네요 어 사막뱀도 비슷하게 그렸어 느낌 비슷해 우파 쿠파는 알아요 쿠파 가족이구나 포켓몬도 닌텐도인데 형제 할 수도 있지 어 아니에요 아 피카츄 겁내 귀엽고 내가 제일 이상하게 그렸는데 알고 그린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이상하게 그렸는데 아 이분은 포켓몬 박사야 오롱털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 보면 어 포켓몬 박사입니다 이분 이게 이게 출제자가 그린 전력입니다 이 대회가 이 정도 권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그리신 거지 아 암멍이 아 아 암멍이라 생각하니까 귀엽네 암멍이 그죠 약간 대구리 귀여운 버전 같기도 하고 부리무 모임 칼날 완전 장착 약간 슉슉 빠르게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좀 나기도 한다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부리무음은 진짜 비슷하게 그리기 불가능 미라이돈 미아이돈? 빙빙 돌아 상대를 풍대로 갚는다 아 미라 미라가 돈다 미라이돈 아 창작 포켓몬 대회야 어 괜찮은데? 고스 포켓몬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 사슬묶기 이렇게 써주고 어 괜찮은데? 창작에 들어가니까 재밌네 어 괜찮은데요 미라이돈? 어 써 러셔 하하하하 어 써 러셔 상상치도 못한게 튀어나왔네요 이건 뭐야 사막 뱀? 아닌데 이게 사막 뱀인데 이건 뭐지? 아 기기 기여를 이게 겹쳐가지고 두개씩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우파는 다들 잘 아네요 지코리타 여기도 지코리타에 내 얼굴 넣네 오롱털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맞아 아니 근데 오롱털 하면 나오는 느낌이 이거야 오렌지에 털 난거 아 나도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했어 오롱털이랑 포켓몬 이름이랑 생긴거는 너무 안어울려 이름만 들었을 때 오렌지빛깔이어야 되는데 야 이분 잘그렸네 야 이거 잘했다 어 오롱털 오오 롱털 하하하하 이것도 오롱털이야? 그냥 털이 하나가 긴거야? 조금... 그렇다 어... 하하하하하하 안멍이 좀 무서워요 그죠? 그 키메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암멍이, 팔, 팔멍이 어 부리몸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유일하게 똑바로 그린 출제자 아니요 어 미라이도는 뭔지 정확하게 아시네 이분은 저거 봤구나 어저께 포켓몬 방콕 보셨어 어썰러시 어어 신 뭔가를 이렇게 써는 느낌으로 야 이거 잘 껴맞췄다 이것도 괜찮은데? 이 컨셉 좋은데? 레몬 썰기 이런 공격 어? 시계 해가지고 막 명중률 깎고 아 기기기 얼음 하하하하하하 얼음 왜 이렇게 잘 그렸어 모래뱀은 진짜 딱 이렇게 나온다 그죠? 무조건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 근데 얘는 아버크다 자 이건 뭐죠? 아 우파 어 에스포 이것도 달아주고 오른쪽으로 피함 포켓몬은 이게 재밌어 이 설정을 이렇게 붙이는 이런 놀이가 설정 놀이가 진짜 재밌어 오른쪽으로만 피하는 우파 어 갈몸에 자 물을 갈아주세요 아 가는 매를 그리셨네 어 피카츄 하하하하하하 이 피카츄 왜 이렇게 바보가 귀엽냐 아 피카츄 우리 피카츄 뚠뚜네요 네 피카츄가 솔직히 이제 사과 달라면 계속 줘야지 어 뚱뚱해져도 어쩔 수 없지 어 와 이 키로 Perk가님은 어 일단은 포짜라리셔 어 오거폰인가요? 아 오거와 폰 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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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고롱털 하면 이렇게 삐져나온 털이 많이 생각이 나나봐요 어 전룡 전맞아? 절용 맞아? 절용 이렇게 뻘거는게 뭐가 있었나? 아 안멍이라고 안멍이 개귀여운데? 안멍이는 뭔가 뻔하잖아 바위에다가 멍이 더한거 근데 안경을 쓰는 안멍이는 에스퍼타입 강아지도 하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진화하면 이제 렌즈멍이로 진화해가지고 더 편하게 초능력을 쓰는 그런 컨셉 불이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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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포켓몬을 그냥 번대 범죄자로 만들어 아 이거 훔친건 아니고 자기가 산거죠 불와보는 사람을 아니 포켓몬을 그리라니까 포켓몬에 소금도둑도 나오는데 아니 불와보음 야 불이모음이 어떻게 불와보음이 되지? 야 놀라운데 야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아니 너무 변태같애 하하하하 아 나 이거 처음에 그림만 봤을때 선글라스 같은건줄 알았어요 약간 히어로 이런건줄 알았는데 하하하하 뭐지 이건? 아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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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번 턴 뭔가 이상한데? 어 갈몸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번 턴 뭔가 이상한데? 아 근데 누가 봐도 피카츄이긴 해 아 우워폰 이것도 괜찮은데? 약간 로토무잖아 팔달린 로토무 오우 와 역시 킥아님은 브리붐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대로 그린 첫번째분 아 미라돈이구나 붕대로 묶인 어 의외로 미라의 돈이 진짜 인지도가 좀 낮다 비슷하게라도 그린 경우가 없어 어 이거 뭐지? 갈몸에? 갈몸엔가? 여기 왜 머리 이렇게 밀었어? 가운데 왜 머리 민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서워 이게 제일 무서워 아니 이 지꼬리타 너무 무서운데? 이거 그 영혼을 빼앗겼는데? 우와 암호가워 왜 이렇게 멋있어 갑옷 챙겨 입은 피존수 같아 어 오거폰은 다 폰이 떠오른나보다 그죠? 이거 뭐죠? 오롱털? 아 호롱불 아 호롱털 하하하하 전룡은 다 이름 에 비해 되게 귀여운 포켓몬인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 이름으로 듣고 그리면 다 이런 날카로운 이미지가 나와 아잇몽 아 암멍이야? 와 암멍이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다 나오네 어 미라이돈은 그냥 오토바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누군지 아는 사람도 그리기를 거부하는 최악의 포켓몬인데? 미라이돈은? 우파 어 이거는 반대로 그리신거 같은데 우파 맞나? 하하하하하하 이거 오롱털이야? 아 암멍이 오오 이거 이쁘다 밤하늘이 비치는 컨셉으로 야 이거 포켓몬은 진짜 만들려면 계속 만들 수 있겠는데 진짜? 아 미라이돈 그래도 여태까지 중에 제일 비슷하게 그려줬어요 아 기기기어 하하하하 빨개 벗은 치코리타가 기어다니는 그런 포켓몬이 됐네요 와 암호가오 다 개멋있게 그린다 이게 갑옷을 입는다는 그 컨셉이 있으니까 개멋있어지는 것 같아 자 오롱털 아 오가 길고 털이 나서 오롱털 아암 험멍이 하하하하하하 아암 그렇고 말고 하하하하하하 아 난 미라이돈 보고 뭐라 할 처지가 아니었구나 아 미라이돈이 그리기가 어렵네 왜 어서오쇼 웰컴 아 어서오쇼에요? 하하하하 제가 개옥지 하하하하 개옥지 어서오쇼 어서오쇼 하하하하 포켓몬이려는 노력도 하나도 안했어 야 이 발판이 포켓몬인건가? 아 기기기어르 이분은 그림도 뭔가 좀 예술적으로 그리지않아요? 하하하하 무서워 하하하하 아니 왜 포켓몬에 자꾸 사람 얼굴 그려요 어? 어? 무서웠고 징그럽게 그러지 맙시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카즈의 발작버튼 밟아버렸다 미라이돈가스 돈가스가 돼버렸어 하하하하 우판은 진짜 이렇게 두개를 그리시네 갈몸에 내 그림이 진짜 허접하다 와아 야 구도 뭔데? 어 호거폰 근데 이거 괜찮은거 같애 핸드폰 포켓몬으로 해가지고 릴스같은거 10분 넘게 보고있어 갑자기 이렇게 판막에 때리고 아 역시 키가님이야 키가님은 제대로 그려줄줄 알았어 이 불안한 이 필체에서 모든 포켓몬이 다 느껴진다니까 하하하하하하 어 그래도 3마리 붙어있는거는 맞았는데 좀 무섭네요 어 여기 뒤에 이거 한당가야? 한당가 너무 무섭네 이거 오롱털이에요? 약간 호롱불에 털 넣어놓은건가? 빛나게끔 전료 아 이거 똑같이 그리고 있었어 하하하하하하 미라이돈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예 이름을 니 니 로 개명을 했어 어? 니 라이돈 너 거짓말한다고 추궁하는 돼지 야 이거는 천재인데? 어 포켓몬 퀴즈 재밌는데요 띠띠띠띠 이번에는 그냥 포켓몬 주제로 평소대로 갈틱폰 하시면 돼요 어려운 포켓몬 추천 좀 메쉬봉 메타를 휘어잡는 망라뇽 망라뇽이 일단 어떻게 생겼더라 망라뇽이 실전 포켓몬으로 되게 티어가 높나요? 600쪽이면 좋은거야? 메타 휘어잡는걸 어떻게 표현하지? 망라뇽이 비행 드래곤인가? 망라뇽은 한번도 안써봤어 아니 아니 망라뇽이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망라뇽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나도 안틀렸어 이거 뭐지? 어 이거 그거다 얘 걔다 번치콘데 신속 쓰는 번치코 같은데? 그죠? 아 아니다 무릅차기다 이거 무릅각도가 무릅차기야 이거 무릅차기하는 번치코 난 이제 다 알아본다고 마녀 포켓몬 오버핏 아 무우마직이구나 와 나 다 알아 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생긴건 아니거든요 확실히 아니 근데 알아볼거야 아마 알아볼 수 있어 이거 하하하하하하 어 또 젠장 또 75바야 75바 패러디하는 루카리오 이상일씨 배는 색깔이 다른가? 이상일씨 배는 색깔이 다른가? 강아지 포켓몬 75바가 햇빛에 깜짝 놀라? 강아지 포켓몬 75바라는게 도대체 뭔데? 안녕하세요 강아지 포켓몬 75바가 아 루카리오 말한건가? 아닌데? 그게 나한테 또 올 수가 없는데 아니 근데 물을 주고 있는건가? 씨를 뱉는거 같은데? 씨 뿌리기를 하고 있는건가? 씨 뿌리기 하는 나홍이 메타몽과 선바 사이에 나온 알? 아니 니네 뭐 그리고 있냐? 진짜 아니 니네 뭘 그리고 있는거냐 지금? 어? 아니 뭐하는거에요? 아니 지금 이거 뭐하는 뭘하는데 이런 저기가 나와? 에? 왓 더 폭 메타몽이 알을 낳아? 네 에? 으아 짱구가 펜돌이 최종 지능으로 보이는 포켓몬을 놀리고 있음 선대가 화가 잔뜩 났음 일단 엠페르트를 놀리는 거죠 짱구가 엠페르트 어떻게 생겼지? 가복같은걸 막 강철 물인데 근데 느낌있어 엠페르트 느낌만 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짱구가 엠페르트 놀릴만한게 뭐가 있지? 어 피카츄를 하드 트레이닝 시키는 75번 아니 무슨 피카츄보다 75번가 더 많이 나와 75번가 내 선에서 끊어 그냥 트레이너로 바꿔 리본 달린 분홍색 네발 포켓몬? 리본 달린 포켓몬 뭐가 있지? 아 닌피아구나 닌피아 닌피아 머리 위에 이런 보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저도 닌피아 좋아하거든요 저 닌피아 맨날 스토리 할 때 무조건 데리고 가는 포켓몬인데 아 그릴라니까 어렵네 아 근데 닌피아 느낌이 난다 그죠? 닌피아 한 거 알아보기만 하면 돼 이러면 된 것 같은데? 닌피아 하면 어 끝났네 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붕 어 메시붕 아 기술 후려치기 바따 휘두르기 야구맨의 바따를 휘두르는 기술을 쓰고 있다 야구맨 이름 갑자기 겁나 성이 없어졌어 야구몬도 아니고 야구맨이야 진짜 야구맨이다 덩굴방망이 오거폰 전용기 아 갈틱폰 그래도 포켓몬은 돌아오긴 했어 사나운 표정으로 덩굴방망이 스킬을 쓰는 오거폰 아 구도 좋은데? 한 손에 댄서 끼를 들고 달려오는 오거폰 어 그래도 오거폰은 다 알아보긴 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오거폰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오답노트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이 사람 머릿속에서 오거폰은 핸드폰이야 돌들고 화내며 달려오는 오거폰 아 돌로 선발을 찍어버리는데? 선발을 짱돌로 때리려고 하는 오거폰과 무표정으로 도망가는 김선바 아 또 카즈 또 울고 있네 자 메시붕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니드퀸 니드수컷 아 니드퀸 니드수컷 이거 봤는데 어 남미세 여미세 샀잖아 니드라수컷 독타입 드래곤 아 또 창작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3개 있는 독타입 드래곤 한 놈은 성깔 있어 보임 아 그래서 삼삼드래로 포알목과 포박사님들의 콜라보 머리 3개 달린 드래곤 타입 아 잘 그린다 머리 3개 달린 용 화남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포카소님은 머리가 3개 달린 용 그러면 괌이 드라일 수도 있다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어요 삼삼드래 오어 괌 이드라 어 오우 갑자기 귀여워졌는데 머리 3개 달린 용과 애벌레 3개 달린 사과 왜 이렇게 귀엽게 인사해 자 니드퀸 니드수컷이었는데 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석 번치코 바치야무 바치야무가 뭐야 아 가속 번치코구나 무릎차게 하는 번치코 번치코다 피들스틱이야 지푸라기 포켓몬 납작한 지푸라기 뭉탱이 비슷한 걸 잡는 바로 지푸라기가 돼버렸는데요 번치코 그냥 포켓몬도 아니고 지푸라기가 돼버렸어 지푸라기랑 지늘글 주물럭 주물럭 똥이 돼버렸어 번치코가 갑자기 그냥 똥이 돼버렸어 족감이 피카츄똥 같네 물결표가 아니라 진짜 똥인 것 같은데요 세미콜론 미음멀 주무르는 거야 아니 피카츄똥을 블라인드 박스에 넣어놓고 피카츄똥을 주무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상자 속 똥을 피카츄라고 상상하고 만지려고 하는 정체불명의 사람 손 아니 분명히 가속 번치코였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냐고 피카츄똥 생각하면서 똥 주무르는 사람 그리고 나야 또 이거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선바 닮은 거 찾아온 꾸꾸리 아 꾸꾸리 쬐끄만 귀여운 애기 멧돼지 같은 거 있어 개열받네 개 비슷하게 그리네 그리고 귀여운 애기 멧돼지 있다고 포켓몬 중에 너무 열받아 마포돈으로 환생한 선바 맞아 이건 마포돈이야 이렇게 생긴 돼지는 아 이거 자고 일어나니까 맛보돈이 된 선바야? 자고 일어나니 개 포켓몬이 된 선바 개가 됐군요 아니 씨 이거는 개 포켓몬이 아니라 근육몬인데? 강아지 포켓몬이 햇빛의 놀람 아 어떻게 알았어 죄다 사악한 얼굴이 하나씩 박혀있네요 물결표 태양 같은 선바에게 멍파치는 쓰러진다 물결표 아 멍파치 근데 되게 귀엽게 자고 있어요 선바 태양을 쬐며 낮잠 자는 피카츄 아니 피카츄가 됐어? 아 처음에 뭐였지? 아 꾸꾸리였는데 그냥 이게 그림이 개열받네 진짜 잘 그려가지고 더열받네 한철수 아 한철수 한철수 아나? 아 얘는 김철수 아니야? 철수 얘는 이 철수가 유명하긴 하지 어? 이 여기 밑에도 꾸악스 그리려다가 꾸악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셨나봐 철수 꾸악스 어어어 역시 키가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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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자꾸 사람을 포켓몬으로 만드냐고 왜 자꾸 사람을 포켓몬으로 만드냐고 사람은 사람들은 포켓몬은 포켓몬대로 살아야지 자꾸 유전자 쓰레기 결합하네? 포켓몬이 된 철수와 그걸 보며 호우 물결표 이라고 하는 짱구 호호이? 하하하하 아 이게 그 엠페르트 짱구가 놀려서 화난 펭귄킹? 아 맞아 엠페르트 이 왕의 징표 그게 맞아 이게 엠페르트다 아 이제 알겠네 짱구가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화난 엠페르트를 놀리고 있음 저희 갈티폰 웃긴 점이 뭐냐면 누가 이상하게 보내면 그건 잘 전해져 정답은 저기 멀리 있는데 이상하게 엠페르트 놀리는 짱구 말도 안되는게 나왔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아 내 엠페르트가 제일 이상하다 아 이게 없네 엠페르트 추정에게 조폭이냐고 떠보는 짱구 아 엠페르트라 M이야 이건 또? 아 한철수였는데 그래도 굳이 억지로 찾자면 물 스타팅이긴 해 엠페르트도 그렇고 꼬악스도 그렇고 맞아 용 어 맞아용 그래 이렇게 간단한거 그리고 맞아용이면 다 알겠죠? 맞아용은 저기 만화에서 되게 오래 활약했잖아 맞아용인데 꼬리에 기생충이 있어요 너누구야 이거 뭐야 이거 팬텀 아니야? 맞아용 얘 로켓단이잖아 불쌍한 내 인생하면 맞아용이라고 마찬구쳐 뭔가 느낌이 처음으로 아는게 나온 사람의 느낌이에요 드디어 내가 아는게 나왔다 계속 지금까지 창작만 해왔다가 힘들었는데 드디어 내가 아는게 나왔다는 느낌이야 이런 저같이 이런 뽀닥은 그냥 딱 맞아용은 당연하니까 맞아용 딱 깔끔하게 치는데 이분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지금 모르다가 딱 하나 아는게 나가지고 막 구구절절 그냥 구구절구절구 그냥 어? 다 맞아용을 그리면 이 뒤에 뭐가 따로 있네? 이건 뭐에요? 맞아용 물결표 어이 진짜는 꼬리에 있다 아 그래? 꼬리가 조종하는 컨셉이야? 맞아용의 본체는 사실 꼬리 또 지식이 늘었다 그렇구나 꼬리에 뭔가 어둠매의 기운이 있는건가? 저 사실 만화도 맞아용 나오면서 잘 안봤거든요 맞아용 1세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나홍이 있을 때까지만 저는 진짜 로켓단으로 인정을 해줬어가지고 그냥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이상해 애쌍시옷 오 이상해씨 요리조리 튀댕기는 이상해씨 사단뛰기하는 이상해씨 아 요게 사단뛰기로 왔구나 하하하하 물음표 초록만두몬에게 뜀틀을 뛰라고 명령하는 미친박사 트레이너 하하하하 지우잖아 이거 어? 한지우잖아 한지우 이게 어떻게 미친박사야 아니 한지우 이 모자씨 이거까지 완벽하게 그렸는데 아니 그리고 초록만두몬이라뇨 이상해씨 몰라요 이상해씨 아 진짜 초록만두몬 진짜 미친박사 만두한테 뛰어넘기를 강요하는 아니 만두한테 왜 하하하하 헛을 넘기 싫은데 트레이너가 시켜서 강제로 넘는 중인데 트레이너리 하하하하 왜 자꾸 선바가 시켜 꼬마돌 한테 뒤틀 뛰라고 강요하는 선바 근속으로 이겨 이상해씨였는데 꼬마돌이 됐네요 데모하는 피카츄 데모하는 피카츄 전기셔틀로 우리들도 피카츄들과 살고싶다 이제 인간을 위해 전기 그만 쓰겠다고 시위하는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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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를 안 쓰겠다 더 이상 전기 노동을 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시위하는 피카츄 피카츄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건 아니죠? 오타죠? 데모하는 피카츄들 다 어? 묵사발을 내겠다는 의지 같아서 무서운데? 어 귀여워 전기공장 노예가 되기 싫은 피카츄 넌 전기 포켓몬이잖아 네 볼에서 전기 내면 되지 왜 다리로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힘들지 피카츄를 부려먹는 악독한 노각 오이 왜 또 이게 내가 나쁜게 되는데 약해진 피카츄를 보고 화가 난 선바 나빴어요 왜 또 내가 이렇게 나쁜사람이 되는데 피카츄를 하드트레이닝 시키는 트레이너 어 내가 다시 선바를 제거했습니다 넌 전기 포켓몬이잖아 왜 격투 포켓몬이 되는건데 아무튼 그래도 뭔가 시위하는 피카츄 같긴 하네요 무우마직 어 무우마직 오우 잘그렸어 이런 느낌이었구나 마녀 포켓몬 오버피쉼 비슷하잖아 그죠? 비슷하잖아 보라색 피치갑을 한 오거품 비슷하게 생긴거 옆에 유령도 떠다니 피치가 아닌데 어 근데 포카소님이라면 제대로 받았을지도 아 그렇지 어 근데 이거는 요동치는 머리 아니야? 무우마직이 아니라 친구 고양이한테 양발 당한거 같은 어두운 포켓몬 점점 난해해지고 있어요 나홍이가 팬텀을 샤워시키다가 댐 샤워시키다가 댐 뭐 뭔 내용이야 이거 근데 팬텀도 샤워를 해야되나? 유령인데 나홍이가 팬텀을 씻겨주는 아니 무우마직인데 어떻게 나홍이가 팬텀을 씻겨주고 있는거야 역시 1세대로 통하는 법이죠 어 포켓몬은 그런 법이야 털실로 장난치는 야호아 야호아는 9세대죠? 어 풀타입 고양이 아 이게 아까전에 그 시 뿌리는 풀양이 이게 시 뿌리는 나홍이로 됐나보다 하하하하하하 녹즙나무 먹은 상태에서 감자 키우는 나홍이 아니 녹즙 너무 먹은 나홍이가 세상에 어디있었는데 아 이거 녹즙을 너무 많이 먹고 이거 녹즙 토하는거야 시 뿌리게 하는 나홍이 다 나홍이가 돼버리네 와 귀여워요 귀농한 나홍이 하하하하하하 아 나홍이 되게 행복해 보인다 이게 농사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어 로켓단 일 이제 때려치고 그래 로켓단 범죄조직이잖아 때려치고 귀농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거야 농사에는 우는 나홍 하하하하 근데 도시에서 오래 해가지고 힘들죠? 이 동전 뺏겼어 네 닌피아 아 닌피아 하하하하하하 이거 아니야? 이 외계인 아니야? 선바님이 제일 좋아하는 위브이 급혈이 하하하하 아니 이 사람은 진짜 뭐야 아니 예술가야 와 나 이런 그림체 처음 봐 디틀린 피카소 닌피아 이거 뭔가 사엘이 있어 보이는데 최롱보스 닌피아 같은데 하하하하 와 이 사람은 진짜 예술가다 와 핑크리본의 하늘색 눈 인대반만 흑화 나 닌피아 인대반만 흑화 와 이거 닌피아라고 생각이 안드는거죠? 아 이게 닌피아라고? 오 흑화했대요 무언가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닌피아 하하하하 리본 달린 분홍색 네발 포켓몬이 음흉한 얼굴을 하고 있음 진짜 음흉한 얼굴 하고 있었네 하하하하 와 닌피아 닌피아 끝까지 왔다 야 좋다 좋다 음 메타를 휘어잡는 망나뇽 램 뽑해버린 야마토상 이겨서 기분 좋은 시위 굳는 망나뇽 야 이게 망나뇽이라고? 나보다 심한데? 이겨서 트레이너하고 하이파이브하는 망나뇽 그래도 망나뇽은 계속 넘어옵니다 망나뇽의 팔을 비읍 이긴 사람 하하하하하하 그러게 망나뇽이랑 팔씨름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네 아 갑자기 또 선바 등장 망나뇽을 팔씨름으로 바르는 75바 75바가 600쪽 이상이죠 자 망나뇽을 용가리치킨 같이 생긴 애랑 팔씨름에서 이김 아 이럴수가 망나뇽을 몰라요 아 진짜 용가리치킨이야 팔씨름에요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용가리치킨이 팔이 어딨다고 팔씨름을 합니다 아 루카리오 아 루카리오 나 그게 궁금해 메타몽이랑 선바랑 알 뭐 어쩌고 그거 도대체 뭘까 아 루카리오 이정도면 잘 그렸지 75바 패러디하는 루카리오 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잘 그려 75바를 많이 봤나본데 근육문 새 머리에 깃털이서 아니 75바를 그리는데 집중해가지고 루카리오를 전혀 못 그렸어 물타이 받다마마 엄마와 새가 물타이 받다마마 앗다마마는 사람이에요 물타입이 아니라고 하하하하하하 물타입 압다마마 이거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물타입 압다마마라는 말 너무 심한데? 피존2가 압다마마 아리엄마를 죽일듯이 노려보고 있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건 누구야? 하하하하 와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신기하다 그림을 진짜 뭔가 처음 보는 필체로 그려내가지고 하나하나 다 작품인데? 마지막인가요 벌써?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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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뭘 아 이게 이렇게 된거구나 토개뿌리의 어버이가 된 노각 오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이들의 알 까기 근데 병아리가 나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왜 메타몽이 나온거야? 원래 알 깔 때 뭐 메타몽이 필요한건가요? 왜 메타몽이 필요한거야? 아 교배할 때 모든 포켓몬이랑 할 수 있어서? 미친거 아니야? 하하하하 선바 사이에 나은 알? 이게 뭐야? 하하하하 아니 하하하하 메타몽의 알을 거부하는 선바 본능적으로 내가 거부했어 그림 속에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슨 뭐 메타몽이 선물해준 알을 거절하는 선바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이야 도대체 하하하하 아니 미친거 같아 와 진짜 포켓몬 세계도 참 무섭네요 하하하하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GG